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거 아메치스 2개월 전에 업어와서 바로 제가 입고지를 한번 시도해봤어요. 이렇게 입이 통통한 거는 입고지가 잘 안되더라고요. 방울복란 같은 경우도 실패했어요 계속. 그래서 한번 시도해본 결과 2개월 만에 이만큼 4개를 시도해봤는데요. 2개는 이렇게 잎이 양직맞게 나와있고요. 얘는 불량스럽게 뿌리만 왕성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잎이 나올지 말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기특하게 나와있고요. 그래서 2개월 만에 물을 그동안 한 번도 안 줬는데요. 영상 찍고 얘기들 쪼글쪼글해서 물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입고지가 잘 되게 하려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입장이 좀 통통하고 건강한 잎을 띄워서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잘 못적이 하는데요. 원래 왼손으로 한 손으로 좀 잡고 그 다음에 얘를 왓다리 갓다리 하면서 띄워줘야 되는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건강한 잎을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살살 조심히 띄면은 생장점이 안 닫히게 생장점이 닫히면 잎고지가 잘 안됩니다. 이렇게 살짝 한 번 갔다 갔다 하니까 됐네요. 여기 연결 부위 되어있는데 있잖아요. 이거 색깔이 가운데 아 지금 확인이 잘 안보이는데 이거 가운데 이게 생장점이에요. 이게 살아있으면 잎고지가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잘 안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게 동형 다육이라서 얘가 겨울에 자라는 거기 때문에 더 잎고지가 그래도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잎고지 정말 얘네들 새순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잘 크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키우시는 분들은 잎고지를 시도해보세요. 그래서 조심해서 잘 떼어서 생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그늘에 몇 주 놔주면 이제 다육이 종류에 따라서 2, 3주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한 2개월만 있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1년 넘게 있다 나오는 잎고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봄이니까. 그래서 얘는 2개월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매일 쳐다보면서 얘 왜 안나와 안나와 계속 그랬는데 제법 컸지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서 그늘에 지금 촬영하려고 이렇게 햇빛에 놔뒀는데요. 그늘에 이렇게 놔뒀었었거든요. 이 잎고지는 따로 놔뒀었어요. 그랬다가 영상 찍으려고 얘네들 화분 엄마 몸 있는 데다가 이렇게 나란히 갖다 놨어요. 찍으려고 그래서 그늘에 이렇게 놔뒀다 아니면 간접햇빛에 놔두면 별 탈 없이 잎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세요. 처음 정말 신기하게 잎고지 할 때 너무 신기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는 좀 썩은 경우는 좀 속상했지만 이렇게 성공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행복을 찾아주는 행복을 갖다주는 잎고지 다육이 여러분들도 행복을 좀 느껴보세요. 고수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벌써 불금인데요. 행복한 날 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